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v센터 이권희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누구죠? 파월의 장인데요. 메파? 월! 어제 갑자기 시장에서는 매의 발톱을 드러냈다 이렇게 해석은 했는데 새로운 내용을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FOMC의 여파로 미 증시가 이틀간 급락했고 우리 시장도 어제 하락폭이 지수가 이렇게 빠질 정도인가 싶을 정도로 밀렸습니다. 다행인 건 지금은 조금 낙폭을 회복 시도하고 있는 국내 증시의 흐름인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우리 시장은 미국이 많이 빠졌죠. 어제도 많이 빠졌고. 어제 빠지면서 어제도 빠지고 이틀 연속에 미국도 빠졌는데 결국에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사실은 조금 안 좋아졌죠. 미 국채 금리가 4.5%가 넘었던데 지금 보니까. 아침까지만 해도 4.49%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4.5%를 지금 방금 확인해 봤더니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일단 채권이 많이 싸진 거죠. 한마디로 이제 금리가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고금리 장기와 우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는데 다 알고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계속 그렇게 얘기했었고. 이번에도 똑같이 얘기할 거라고 그랬는데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은 희망을 가졌던 거죠. 그래도 내년 정도에는 우리가 금리를 내릴 수도 있어.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말을 해줬으면 좋았는데. 오히려 올해 안에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어. 이렇게 된 거죠. 또. 그럼 올해라고 해봐야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럼 11월 FMC는 올리는 거 아니야? 예전에 전망했던 그대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은 내년 상반기 정도에서는 한 번 내리지 않겠냐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얘기를 조금 지금은 시기상조다라고 표현을 해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시장에서 기대했던 발언이 안 나와서 실망 매물이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최근에 이제 나스닥의 일부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차익실현 매물들이 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생각보다도 실업률도 괜찮습니다. 미국이. 고용도 견조하고. 고용이 너무 견조하다는 거는 또 이게 연준의 의견을 뒷받침해 주는 게 되고 또 유가도 90불까지 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물가를 낮추는 2%대까지 낮출 수 있는 여건들이 훼손되고 있다는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연착륙을 이제 한다라고 이제 재무부 장관, 옐런 재무부 장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이러다가 갑자기 경착륙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또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근히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경기가 갑자기 둔화될 우려 이런 부분들까지 또 이제 시장이 요즘에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한 뭐 8월 중순까지는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했다가 또 이제 8월 9월 들어서면서부터 8월 말이죠. 8월 중순 이후로는 또 괜찮다고 얘기했다가 9월 들어서는 자꾸 이게 오르락내락하다가 이제 9월 말경에 지금 결국에는 빠졌습니다. 결국에는 9월 달은 안 좋을 거다라고 했던 예측이 맞았죠. 맞았는데 지금 아직 뭐 3일이 남아있긴 3거래일이 남아있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또 추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수익 나신 분들은 빠져나가고 지금 고객 예탁금들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조 이상 나갔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연휴 앞도 좋았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이번 연휴 또 길죠. 오거레일 휴장이죠. 6일 휴일이고 그렇죠. 수목금 그다음에 월화 쉬기 때문에 한 5일 정도 쉬는데 그러다 보니까 10월 2일 날 대체휴일까지 들어오면서 사실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불안하신 분들은 현금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는 거고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기관이 더 그렇습니다. 기관이나 외국인들 입장이 더 그렇고 그러면 일단 현금을 놔두겠다는 건 심리가 강하니까 지금 강한 종목들도 보면 올라오다가 자꾸 윗고리를 다는 이유가 현금을 확보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해졌다. 현금을 언급해 주셔서 갑자기 드는 고민은 최근 시장에서 연휴를 앞두고 또 연말 양도소득세 회피 물량도 입고하니 현금화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다시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금화를 지금 늘리는 게 이익일까 실익이 있을까라는 고민이 좀 늦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켠에 들고 있거든요. 현금화 비중 확대에 대한 의견은 어떠시죠? 지금은 시장 자체 보시면 눈 깜짝할 사이라는 말이 되게 실감이 나는데 저도 요즘에 자료보다가 잠깐 이렇게 화면 안 보고 있다가 딱 보면 갑자기 훅 빠지는 종목이 있고 갑자기 올라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되게 테마성 종목들 일부 테마가 아닌 종목들도 보면 되게 수급이 매수 매도 효과가 얇기 때문에 금방 움직이는 그런 현상들이 나온다. 그 말은 시장 참여자가 줄었다라는 얘기죠. 결국에는. 그러면 이게 급등락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최근에 외국인들이 현물 플레이를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보면 선물로 사고 팔고만 하고 있죠. 어떤 날은 1조 이상을 샀다가 어떤 날은 또 1조 이상을 팔고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외국인들이 그 와중에도 매도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환율도 안 좋고 달러도 강하고 유가도 올라가고 지금 갑자기 지표들이 보면 조금은 좀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 장비라든지 이런 종목들 보면 위에서 거의 30, 40%씩 빠졌죠. 그런 것들이 이제 차익 실현의 욕구를 더 늘려주는 거고 현금을 확보하는 거는 아 현금을 지금부터 현금만 들고 하자라는 얘기는 아니죠.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현금을 들고 있는 걸 제일 불안해합니다. 사실. 아 그래요? 소외될까 봐요? 그러게요. 이제 보면 주식에 현금이, 예탁금이 있으시면 뭘 사고 싶어서 되게 급하시죠, 마음이. 그런데 그러면 안 되고 지금은 연휴 끝날 때까지 그냥 조금 관망을 하자라는 게 저는 가장 큰 포인트고요. 현금을 좀 20, 30%로 만들어 놔야 10월 달에 시장이 좋아질 때 아니면 본인이 갖고 있는 종목 중에 물려있는 종목이 돌아설 때 들어갈 수 있는 총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그렇게 단기적으로 현금을 좀 가져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갖고 계신 포트폴리오를 한번 보시면 아 내가 뭘 갖고 있지? 너무 테마성 종목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 뭐 그 다음에 너무 고점에 있는 종목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 뭐 아니면 종목은 괜찮은데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마이너스가 났다라고 하는 종목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종목들은 회사가 2주 사이에, 1주 사이에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죠. 투자 심리만 바뀐 거죠. 그럼 결국엔 그 회사를 믿고 가셔야 되고 그럼 결국엔 기회는 한 번씩 올 겁니다. 좋은 회사들은. 저는 그래서 지금 주력 섹사들, 반도체나 2차전지나 많이 빠진 종목들 중에 충분히 반등 나올 여지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너무 지금 빠질 때는 더 빠질 것 같은 게 항상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오늘 보면 생각보다 좋죠, 시장이. 어제 빠지고, 어제 많이 빠졌는데 우리는. 오늘 미국 시장도 빠져서 더 빠지겠구나 걱정했는데 양복 나오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지금 많이 돌아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너무 걱정하면 생각보다 좋고요. 너무 기대하면 생각보다 안 좋습니다. 그런 것들 한 번 고려하셔서 너무 미국 시장에 흔들리지 마시고 큰 흐름을 보시면서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섹터에 집중할 것이냐를 고민하는 게 더 중요하다. 늘 역발상 투자 전략을 고민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죠, 당연히. 워런 버핏이 남들이 탐욕스럽게 할 때 조금 더 조심스럽게 하고 남들이 주저할 때 강하게 들어가라. 이런 이야기도 하긴 했는데 쉽지 않아요. 일단 지금 명절 전까지는 현금을 일정 정도 쌓아두고 있다가 그 이후에 돌아설 때 우리가 다시 들어갈 기회를 보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혹시 포트폴리오 스타일을 지금 변경해야 될 때는 아니라고 보세요? 스타일은 지금 저희가 여기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주소주는 3개였는데 그중에 하나가 떨어져 나갔죠. 자동차는 하나 떨어져 나갔고 자동차가 떨어졌어요? 자동차는 지금 사실은 거의 관심이 없죠, 사람들이. 완성차 말씀하시는 거죠? 완성차든 자동차 부품이든 조정을 엄청 크게 받았죠. 그리고 2차전지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지금 반도체 장비도 조정을 받았죠. HBM 관련지도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조정을 받을 거냐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셔야 되고 최근에 자동차 판매 도수가 생각보다 좋다. 그다음에 현대차가 생각보다 가이던스 대비해서 초과해서 이익을 낼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자동차 다 잊어버렸는데 자동차가 오히려 3분기 실적이 좋아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역발상으로 지금 자동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지금 많이 빠졌네, 한미반도체 되게 많이 빠졌네. 그래봐 20% 빠졌습니다, 위에서. 그런데 빠지면 결국에는 돌아서겠죠. 그 회사가 바뀐 게 없는데 지금은 심리적으로 거래 없이 빠지는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돌아왔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는데 다음 자료 주시겠습니까? 다음이 반도체라서 계속 말씀해 주세요. 오늘 반등을 보고 오늘부터 올라가겠구나. 항상 극단적입니다. 사람들은 투자하시는 분들은 반등이 나오면 V자 반등이 나올 거야.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고요. 올라가다가 또 늘렸다가 이걸 반복하다가 의심을 걷어내야 올라갑니다. 사실 이게 심리적인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오늘 보면 또 로봇줄이 갑자기 또 올라오죠. 두 장창 빠지다가 오늘은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이슈로 또 올라오는데 두산 로보틱스 이슈로 올랐다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죠. 이제 이게 10월 5일에 또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면 또 올라가겠죠. 그런데 그날 또 오히려 거꾸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올라왔다가 이런 부분들을 왜 그럼 이렇게 변동성이 클까. 그게 핵심인데.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HBM 관련주도 아직 HBM으로 돈을 벌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아직 없나요? 없죠. 이제 일부 매출이 나왔던 이스페타시스 이런 데는 있고 그런데 이제 HBM으로는 장비를 수주를 일부 하긴 했지만 실적에 찍히진 않았죠 아직.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게 성장을 하는 초기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로봇도 마찬가지죠. 지금 보면 예전에 그런 예를 제가 드려드리는데 에코프로가 처음에 10만 원에서 8만 원에서 한 15만 원까지 급등을 했었는데 예전에 8만 원까지 금방 떨어졌습니다. 순식간이죠. 그게 이제 거의 두 배가 절반, 두 배 올랐다가 또 반토막 나는 게 한 한 달 사이 일어났는데 그 당시에도 그게 뭐냐면 그러고 나서 150만 원을 갖다가 지금 100만 원 미치라고 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때는 숫자가 안 보였고 지금은 보이는데 이걸 확인하면서 계속 지금은 실적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초창기에 성장하는 산업들 지금 반도체도 사실은 한미본도체 오래된 회사지만 HBM으로 돈을 막 벌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시장은 또 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어떤 산업군이 처음 등장했을 때 두 차례의 큰 시세가 나오는데 그걸 말씀을 주신 겁니다. 처음에는 실적 없이 스토리라인으로 한 차례 시세가 나왔다가 이거 너무 가파르다라고 하면서 조정이 나오는데 그 구간 이후에 중요한 건 실적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2차 시세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직은 한미반도체는 1차 시세의 구간이라고 보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몇 번 흔드는 거죠, 지금. 1차 시세라는 게 쉽게 나오지 않는 거죠, 지금. 그렇죠. 오늘 오전에 개장 전에 당잠사에서 브리핑을 해드린 내용입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일수록 사실은 저도 역발상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서 워런 버핏의 이야기를 빗대면서 여러 가지 요인을 찾아보자 라는 관점에서 한 가지가 수출 데이터의 근거로 본다면 어떨까라는 관점에서 작년 데이터로 우리나라는 공급망 재편 가운데 가장 수혜를 받던 게 중간제 쪽. 특히 중간제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고위기술 비중이 높습니다. 그만큼 중간제이면서 신산업이 같이 있는, 엮여있는 산업을 앞으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드렸는데 과거의 데이터 보시면 중국, 미국, EU, 국가별로 2017년에서 2022년 늘어나는 품목이 있고 줄어드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집합으로 늘어났만한, 늘어났던 섹터를 한번 봤더니 중간제에 가장 많이 사실 팔리는 건 반도체 우리나라는 해당이 되고요. 2차 전지나 전기차, 로봇 등의 공급망 관련 이런 수출 비중이 좋았다라는 점 정리해드렸습니다. 우주 쪽은 미국 쪽의 수요가 조금 올라갔고요. 이런 수출 데이터를 볼 때 한 가지의 포인트가 될 수는 있겠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는 반도체하고 자동차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반도체와 자동차의 탑픽은 각각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반도체의 탑픽은 지금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보시는 게 맞고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일단 그 안에서 나머지 이오테크닉스나 ISC나 한미반도체나 이런 종목들은 결국에는 이스페타시도 마찬가지고 변동성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시가총액이 적다 보니까. 그러면 삼성전자가 한 3, 4% 올라간다고 하면 이런 밑에 있는 하이 종목들은 한 10% 이상씩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신에 빠질 때는 더 많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계속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고 돌아서는 걸 확인하고 사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너무 급하게 내가 현금 갖고 있으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6만 8천 원 너무 싸 보여. 그것도 사는 것도 자유인데. 또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시장을 보고 사실은 주식은 언제든지 살 수 있습니다. 조금 비싸게 사느냐 조금 싸게 사느냐의 차이다. 한창 단타를 하실 분들만 아니라면 지금은 기회를 나눠서 사셔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조금은 너무 서두르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올해 이제 엄청나게 지수를 연말까지 끌어올릴 거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지금 많이 올라온 종목들 아까 얘기했던 대주주 회피 물량도 나올 거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 수급적으로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 2,600선 가면 또 한 번 쉬는 자리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지금은 근데 2,500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러면 조금 2,500 밑으로 하회하면 충분히 4볼짜리는 된다고 보고 있고요. 자동차는 여전히 저는 사실은 자동차 고민이에요. 현대차가 괜찮을 걸로 보는데 현대차가 무겁죠. 그러면 오히려 이제 실적은 괜찮은데 많이 밀렸던 부품주 중에 화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화신, SL 세트로 요즘 좀 성화이택 이렇게 움직이는데 화신이 좀 더 많이 빠졌는데 생각보다 뭐 지금 현대차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하면 화신도 잘 나오겠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급하게 매수하라는 의견은 아니고 한 번씩 현금 비중이 어느 정도 많이 있어서 지수가 많이 밀려있다. 조금씩 한 번 모아갈까라는 측면에서 자동차 따는 부품인 화신 주셨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반도체는 투톱에 주목을 하셨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통신장비주. 한 번씩 또 급등을 하는데 오늘 또 급등을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추정 가능한 이유는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어디 때문에 오르는 건지 혹시 의견 어떻게 주실 수 있을까요? 하도 이제 양치기 소년에 비유할 정도로 5G 종목이 워낙 많이 빠졌는데 19년도에 한참 시세를 냈고요. KMW 중심으로 시세를 냈고 17년도.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전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에이스테크도 많이 올랐었고요. 이제 그게 문제가 뭐였냐면 5G가 생각보다 늦게 코로나 때문에 늦게 됐고 생각보다 지금 많이 안 깔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6G 얘기 나와야 올라가겠네 라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6G 얘기 나오니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새로운 모멘텀이죠. 네, 6G 얘기가 진짜예요? 일단은 5G 기술을 가지고 범용화시키려고 했더니 우리 지금 범용화 못 쓰고 있죠. 네. 그만큼 고대역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약간 5G도 양상이 바뀌어서 사실은 어떤 진짜 필요한 지역 같은 경우는 네이버처럼 사옥 자체를 그렇게 만든다든지 어떻게 보면 구역을 정해서 5G를 고대역 5G를 쓰게 하고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는 중이고 미국도 지금 결국에는 5G나 6G가 됐든 차세대 통신 관련된 통신망들을 더 많이 깐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죠. 그런데 그때 마침 또 에이스테크가 미국에서 안테나를 수주를 하면서 사실은 지금 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스테크. 며칠 전에 수주 공시를 냈었죠. 그거 나오고 나서 지금 거의 두 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또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 주봉이나 이렇게 긴 차트로 보면 액의 수준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저 위에 물려계신 분들은 지금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그건 또 하나가 뭐냐면 너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격이 부담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사시는 것도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이거는 아마 확인을 계속 하려고 할 겁니다. 진짜로 에이스테크는 지금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일부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들은 아직 기대감이죠. 나머지 장비 종목들은. 그러면 나머지 장비주들도 에이스테크처럼 또 그런 계약권이 나온다. 만약에 KMW에서 미국발 수주를 받았다. 이런 게 나오면 아 진짜네 라고 생각을 하고 나면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계약이 한동안 안 나온다. 그러면 아닌가 보다 하고 또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 둘 가능성 모두 다 열려있다고 보셨는데 개인적으로는 투자의 매력도를 점수로 하면 백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어떤 걸 믿느냐의 싸움인데 문제는 지금 5G 관련된 장비주들은 항상 믿었다가 당했던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투자들이 보수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단기에 급반등했는데 여기서 쫓아가는 매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한 번 더 눌림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실제로 다음에 계약권이 나올 때 한 번 더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주 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V센터 이권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